어플 아이가? 저거 어플 맛집 맞다 저쪽 골목이잖아 자자에 찍어먹는 중 마요네즈 설탕을 할 때가 좀 비켜줄게 마요네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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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니깐 아 뭐하니깐 좋네 이거 좋은 스타일 이게 안나왔어 제이키태 역을 못하고 유행한 거 있어 유리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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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카이 유리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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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운 사람은 이뤄갈 때 끊어진 연애 미련을 넘어 그리운 마음은 막지 못해 잘 지내니 그냥 배려가서 배려 아니 다른 나라에 왜 이렇게 지칠이 안 부는다 잘 지내겠지 대답을 들을 수 없으니 쓸쓸히는 그거랑 잘 지내고 왜 그래 왜 그래 혹시나 못든 사람 있을까 와 이게 제일 안 매운 건데 아 넣자마자 안 매운데 간을 보고는 비벼 잘 지내니 문득 떠오른 너에게 너에게 안부를 묻는다 잘 지내겠지 대답을 들을 수 없으니 쓸쓸히는 그러려니 그러려니 잘 지내고 잘 지내고 잘 지내고 잘 지내고 다음주에 오랫동안 다음주에 오랫동안 마지막주에 오랫동안 연찬되면 끝난다 잘 지내고 잘 지내고 잘 지내고 잘 지내고 맵에 오랫동안 꽃 circles 힘어나도 맵에 오랫동안 생일이 깊고 음 나와 그리운 사람은 들어간다 끊어진 연애 미련은 없더라도 그리운 마음은 막지 못해 만나는 사람은 줄어들고 그리운 사람은 늘어간다 끊어진 연애 미련은 없더라도 그리운 마음은 그리운 마음은 그리운 마음은 감사합니다.